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꽃은 생긴 모양이 나팔꽃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나팔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정확한 학명은 맥꽃입니다. 주로 논이나 밭에 자생을 하고 길가에서도 자생을 합니다. 주로 논에 많이 자생을 했는데 맥꽃도 부드러운 어린 싹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약용을 했습니다. 맥꽃의 뿌리는 양명으로 속근근이라고 하고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기를 보호하고 얼굴에 주근깨나 기미를 없애서 얼굴빛이 밝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차갑다가 뜨거워졌다가 하는 증상 또 힘줄과 빼를 이어주는 약효 또 세부치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가지고 논에서 논두렁을 낯으로 풀 베다가 낯에 다쳤다던가 할 때 맥꽃 뿌리를 캐서 찌어가지고 다친 상처에 붙이고 있으면 피도 금방 먹는 지혈작용도 있으면서 또 세균이 침투하는 그런 걸 막아주는 효능도 있었고 또 세살이 빨리 돋게 하는 그런 약효도 있어서 많이 약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만 마셔도 몸이 붓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소변 배출이 원활한 인효작용 또 몸에 열이 날 때 열을 내려주는 작용 몸이 허약한 것을 치료해주는 효능 또 설사, 당뇨, 고혈압, 또 혈당 강화, 소화불량 이런 곳에 주로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봄철에 새싹이 올라온 이런 부드러운 줄기는 데쳐서 묻혀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시골에서는 예전에 별을 심기 위해서 쟁기로 논을 갈아 엎으면 그 속에 하얀 실뿌리가 드러났는데 보통 이제 나무젓가락 굵기 정도의 되는 그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뿌리를 주워다가 흙을 씻어내고 쪄서 먹고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먹으면 현기증이 나거나 또 설사를 하는 부작용이 간혹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때는 이제 먹지 말고 며칠 쉬었다가 또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도 이걸 굉장한 중요한 구황식물로 이용을 했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 물자로 곡물 뿐이 아니라 식량 뿐이 아니라 녹그릇 같은 그런 것도 총알 만들고 비행기 맞는다고 다 뺏어 가버린 그런 일제강정기 시대에 이제 식량은 부족하니까 대신 식량 대신에 먹을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침서 그 조선의 구황식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맥꽃을 먹는 방법이 뿌리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곡물 가루와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또 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고 또 죽을 끓여 먹고 또 밀가루를 묻혀서 쪄서 먹고 새싹을 나물로 이용하는 방법이 그 조선의 구황식물이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